광고는 순서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할렐루야 대 뉴욕지구 보금화 대회가 9월 18일부터 20일 금요일부터 주일 3행각이 있습니다. 예상인원은 300명으로 개장합니다. 기도와 참여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구원 기도를 뉴욕교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9시에 1분간 함께 기도를 흥미인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차 준비 기도회가 9월 10일 금요일에 뉴욕호신장릉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끝까지 기도를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회문을 마친 후 무찬식사를 뉴욕그레인넥교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3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장국과 가루탄과 여러가지 3가지 메뉴가 있는데 나가시면서 수령하셔서 여기서 드시고 가실 분들은 옆에 준비되어 있는 식당에서 드시고 가시면 되고 아니면은 가지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